박준영의 생활의 사투리, 하이, 에브리원!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도 신나게 사투리 한번 장면해 보시죠! 함께해 주실 네이티브 스피커 케빈을 모십니다! Hi, Kevin! Hi, Jun! My name is Kevin! It'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Wow, Kevin! I'm very 궁금! What's your job? I'm an actor! Oh, 배우? 못 믿겠어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an actor! Oh, my God! Oh, 미안해요! 연기예요!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연기예요! 넘어갈게요! Chapter 1, Listen and Repeat! 다시 만나자! 내가 잘할게! 헤어진 연인이에요! 근데 헤어진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지금 반성을 하고 다시 만나자! 내가 잘할게! 약간 좀 멋쩍은 표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화배우 이선균 씨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에... 있잖아...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다시 만날까? 생각해 보니까 넌 나의 스타야! 봉골레 파스타! 하하하하하하 넘어갈게요! 다시 만나자! 내가 잘할게! 다시 만나자! 내가 잘할게!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라도요! 너 그 집에 벗어놓고 온 내 파자마 찾으러 왔어! 뭐라고요? 아따야! 그거 며칠이나 안 됐다고 고팠어! 걸레로 써버렸다고! 뭐라고요? 나, 나 봐봐! 나 봐봐! 어휴, 어휴, 어휴! 뭐할래? 쟤놈이 누군지 내 파자마를 입고 있다냐? 아휴, 어떡해요! 아휴, 어떡해! 아휴, 어떡해! 아휴, 벌써 이 가식아입아! 그래, 알겠습니다! 내 파자마를! 아휴, 너무 슬픈데요, 너무? 네, 알았어요! 아,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잘할게!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상도요! 내는 리핀 없다! 어? 뭐라고요? 은경아, 가지 말았죠! 어? 그새 남신 생기다고! 그 지난리 가시나요! 아휴! 뭐라고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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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미숙아, 나는 니 삐읍다!